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감지기를 아주 쉽고 편하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쉽게 화재감지기를 교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교체요령, 단독경보영 감지기의 설치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베이스까지 포함하여 화재감지기를 교체하는 요령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베이스와 감지기 본체가 잘 결합되기만 한다면 굳이 베이스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를 아주 쉽고 편하게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과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하여 교체할 경우 베이스와 본체가 잘 결합되기 때문에 굳이 베이스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이 본체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조회사가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베이스와 본체가 맞지 않아 결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이스까지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감지기 선로가 단선되는 문제도 있고 교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감지기의 종류와 제조회사명은 화재감지기 본체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며 화재감지기 본체를 왼쪽으로 돌리면 베이스에서 분리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베이스 위에 화재감지기 본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까지 교체할 경우에는 감지기 선을 베이스에서 뽑을 때 감지기 선로가 단선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교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관리실에 알려야 되는데요 미리 알리지 않으면 수심반에서 갑작스럽게 경보가 울려 방제실 직원들이 놀라거나 당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 나온 화재감지기의 선은 본체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에 끼우는 식으로 연결되므로 본체만 교체할 경우에는 감지기 선로가 단선되지 않고 따라서 관리실에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감지기를 교체할 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감지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정원식, 차동식, 광전식 등 설치해야 되는 화재감지기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치된 감지기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감지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의 종류나 제조회사를 알고 싶으시면 화재감지기 본체 안쪽에 감지기 종류와 제조회사 등이 뷰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적색풀이 켜져 있으면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며 오작동을 일으킨 화재감지기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고 새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화재감지기의 종류 베이스를 포함한 화재감지기 교체 요령 단독경보영 화재감지기의 설치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의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교체 요령 단독경보영 화재감지기의 설치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재감지기를 아주 쉽고 편하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는 다음은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와 교체의 종류는